음악 안녕하십니까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이찬옥 작가님의 단편소설 블루의 시간입니다 이 작품은 2024년 한국소설 6월호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이찬옥 작가님은 2003년 문학나무의 단편소설 집으로 등단했습니다 소설집으로는 티파니에서 메종 바릴렐 먼노가 조화가 있습니다 직지 소설 문학상 우수상 작가 포럼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가슴속에 기억될 민홍언니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블루의 시간 이찬옥 이찬옥 번호를 번호를 매겨 키 누르는 순서까지 상세하게 적었다 도착할 무렵에 또 한 번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난방 사용법과 냉장고에 있는 술과 과일을 꺼내 먹으라는 내용이었다 K의 성격이 보여 웃음이 나왔다 한편 여태까지 없었던 부담이 생겼다 보조석에 앉은 민홍언니는 내 얼굴을 흘끗거리며 걱정스럽게 한마디 던졌다 이렇게 남의 집에 가도 되는 거야? 몇 해 전 문학회 뒤풀이 자리에서 K가 말했다 강원도 여행을 갔다가 바닷가 근처에 집 한 채를 샀다고 그것도 거저나 마찬가지인 가격에 언제나 마음대로 들르는 세컨드 하우스라고 했다 바다가 보인다는 것을 강조했다 나는 해변 근처 작은 2층 집을 상상했다 그 뒤로 같은 문학회 P 선생이 그 집에서 소설을 써서 공모전에 냈다는 얘기를 들었다 K는 간혹 단톡방에 그곳 바닷가 풍경 사진을 올렸다 나의 상상은 더욱 커졌다 그리고 꼭 가봐야지 하는 열망으로 변했다 민홍언니와의 여행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K의 바닷가 집을 떠올렸다 지난번 지난번 나는 한결 한결 마음이 누그러졌다 아파트라니 K가 문자로 주소를 알려주었을 때 놀랐다 그동안 나의 지나친 상상력에 헛웃음이 나왔다 속소로 들어서 십여분쯤 지났을 때 고성가는 길 옆으로 고층 아파트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그 아파트가 가까워 올 무렵 내비게이션이 방향 지시와 목적지 도착을 예고했다 민홍언니가 한마디 했다 우리가 가는 데가 아파트냐 실망이 가득한 기색이었다 그래도 바다가 보인대 나는 그 말로 민홍언니의 실망을 줄이려고 했다 민홍언니는 바다가 보인다는 것도 의심하는 것 같았다 표정이 굳어있었다 도로가 내다보이는 아파트의 7층 긴 복도를 따라가니 맨 끝에 K의 집이 있었다 문을 열자 주방이 바로 보이는 통로였다 어둠 속에서 잘 정돈된 주방살림이 천천히 떠올랐다 거실 겸 침실인 방은 넓었다 베란다 창문에 두꺼운 안마 커튼이 드리워져 어두웠다 민홍언니의 찡그려지는 얼굴이 얼핏 보였다 나는 커튼을 활짝 열어 젖혔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마치 어두운 영화관에서 스크린이 밝아지기 시작한 것 같았다 곧 노을이 질 하늘은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얼마 안 있으면 붉은 빛은 어둠이 오기 전 푸르스름한 빛으로 변할 것이다 파도가 철썩거렸다 나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민홍언니에게 소리도 못 내고 여기 좀 와서 보라고 손짓만 했다 민홍언니는 눈이 동그래져서 베란다 창으로 해질녘의 부드러운 하늘빛과 바다를 바라보며 떡 나간 듯 서 있었다 민홍언니와의 여행은 처음이었다 열 살 차이의 나이처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의 간격은 컸다 남매를 출가시킨 민홍언니는 꽤 오래전부터 자전거 수리점을 하는 형부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다 나는 친정 대소사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만나면 건강은 한지 자전거 수리점은 잘 되는지 같은 의례적인 안부를 물었다 사실 민홍언니는 젊을 때부터 건강이 안 좋아 여러 번 입원했고 형부 또한 하던 사업이 잘 안 되어 자전거 수리점으로 축소된 상태였다 그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실제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입에 발린 소리만 할 수밖에 없었다 몇 해 전부터 형부가 시름시름 알더니 민홍언니는 형부 병수발까지 하게 되었다 그 형부가 돌아가셨다 형부의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형제들이 다 모였다 모두 형부의 죽음에 대한 애도보다는 이제 고생을 덜할 언니에 대한 안도가 더 컸다 장례를 치르고 민홍언니 가까운 동네에 사는 정선언니가 며칠 동안 민홍언니 집에 머물며 함께했다 정선언니가 집으로 돌아가며 나에게 민홍언니를 찾아보라고 연락했다 며칠 며칠 우리 집에 다녀가라는 말에 민홍언니는 순순히 그러겠다고 했다 목소리에서 고조된 기분을 느꼈다 문득 민홍언니와 너무 소원하게 지냈다는 자책감과 함께 그동안 가라앉았던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민홍언니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결혼했다 형부될 사람은 같은 동네 살았다 두 집 건너에 있었다 쪼그라든 몸피에 할머니 같은 형부의 어머니가 걸핏하면 우리 집에 드나들었다 엄마의 말로는 그 할머니가 하도 졸라 민홍언니를 시집보냈다고 했다 언니는 그때 집과 가까운 공단에 있는 전자회사에 다녔다 얼굴은 창백하고 가끔 야근해서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들어왔다 여름 휴가 때 민홍언니와 형부될 사람은 설악산에 놀러갔다 왔고 그해 가을에 영등포에 있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언니는 얼마 뒤에 임신해서 우리 집에 자주 왔다 집에 와서 춥다고 이불을 끌어당기고 있거나 귤을 여러개 까먹었다 엄마는 언니의 시어머니 욕을 했고 언니는 엄마의 말을 듣다가 울었다 어느 날은 형부와 싸우고 와서 집에 안 가겠다고 했다 엄마는 그게 다 언니의 못된 시어머니 탓이라고 했다 나도 언제부턴가 그 시어머니가 마귀할머 사업처럼 보였다 내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우리 집은 서울이나 마찬가지라는 광명시로 이사를 했다 민홍언니도 시집에서 분가했다 공장에 다니던 형부가 직장에서 나와 기계를 조립해 파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 사업은 잘 된다고 했다 언니네는 전세집에서 살다가 얼마 후에 2층집을 지어서 이사했다 엄마는 본인의 생일에 친구들을 불러 민홍언니의 새로 지은 집에서 잔치를 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딸집에서 단 한 번 치른 생일 얘기를 꺼냈다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대학에 들어간 내가 간신히 대학을 다니는 동안 나이가 많고 능력이 없는 아버지는 폐인이 되어 갔다 우리 집은 집 크기를 줄여가며 두세 번 더 이사했다 광명시에 살 때 민성오빠와 정선언니가 결혼했다 엄마는 민홍언니 때부터 없는 집에서 자식 결혼시키느라 기둥뿌리가 뽑힌다고 한탄했다 나는 심없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늘 돈이 없어 쪼들렸다 주말에는 민홍언니네 갔다 조카들의 공부를 봐주는 명목이었지만 조카들에게 해주는 돈가스를 같이 먹고 놀다가 돌아왔다 집에 돌아갈 때 언니는 내 주머니에 만원권 지폐 몇 장을 찔러 주었다 그 돈은 아주 요긴했고 잠시나마 마음을 풍요롭게 했다 언니는 음식 솜씨가 좋았다 나물무침 도토리묵 등 산지에서 공세해온 재료로 뚝딱 음식을 만들었다 내가 임신해서 입덧을 할 때도 엄마 대신 민홍언니를 찾아갔다 나의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안 행사가 아니면 일부러 언니를 찾아가는 횟수는 줄어들었다 가끔 언니가 해준 돈가스나 만둣국 콩국수 같은 게 떠올랐다 그렇다고 선뜻 언니를 찾아가지는 못했다 언니는 이번에도 봄에 캐어 얼려둔 쑥을 넣고 만든 떡을 잔뜩 싸줬다 형부가 죽기 전 병 구한 중에도 심없이 몸을 움직였을 것이다 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언니에게 신신당부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그냥 맛있는 거 마음껏 사 먹자고 그런 내가 운전하면서 보조석에서 언니가 입에 넣어주는 떡을 몇 개나 먹었는지 모른다 민홍 언니는 베란다 가까이 있는 테이블 앞에 앉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렇게만 있다가 가도 좋을 것 같아 언니는 이 집에 아주 만족하는 것 같았다 나는 언니의 말과 표정에 도착하기 전 염려와 불안이 다 사라졌다 케이의 집 말고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지만 민홍 언니와 나 사이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설레기까지 했다 민홍 언니는 여행 전날 우리 집에 왔다 반주로 시작한 술자리가 길어졌다 언니는 지속적으로 맥주를 따라 마시면서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내가 염려의 눈길을 보내자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그 사람이 아픈 동안 매일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잠들었어 맥주건 소주건 식사처럼 마셨지 그러니까 여간 마셔선 취하지도 않더라 민홍 언니는 술기운을 빌어 내가 그동안 몰랐던 그리고 계속 몰랐을지도 모를 얘기를 했다 나는 민홍 언니의 고백이 주는 충격을 줄이느라 자주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동안 잠잠히 가라앉은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들썩거렸다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온지 얼마 안 된 엄마는 한복에 쪽진 머리를 하고 내 초등학교 입학식과 소풍에 따라왔다 다른 애들 엄마는 파마머리를 하고 알록달록한 무늬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다른 아이들이 엄마가 할머니 같다고 수군대는 것만 같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런 일은 학년이 올라가고 상급 학교로 진학하며 드물게 또 있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나의 가족 구성 상태를 알게 되었다 아버지와 엄마는 띠동갑이었다 유학한 아버지와 드센 엄마의 조합은 그런 나이차를 상쇄했다 아버지는 종손이었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대신 젊은 시절 도시를 떠돌았다 나중에 부모의 성화로 시골에 내려와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 딸 하나를 낳은 부인은 아이가 다섯 살 무렵 기침을 심하게 하는 병을 앓다가 죽었다 엄마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었다 시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서 집안일과 똥사일을 하며 지냈다 엄마는 자신이 병없이 오래 사는 이유가 시골에서 손과 발을 심없이 놀렸기 때문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애할머니의 성화에 동네 중매쟁이 추선으로 이웃 동네에 사는 사별한 아버지를 만났다 엄마는 두고두고 아버지와 자식들이 듣는 앞에서 읍졸였다 땅 깨나 잊고 서울에서 공부도 한 배운 양반이라고 해서 왔더니 밭에 풀만 무성하고 남자는 일도 안하고 방 구석에서 책만 보고 있더라고 새침하고 까칠해서 정이 안 가는 말라깽이 내 계집애가 떡 버티고 있고 결국 내가 뒤돌아서면 생기는 풀 베고 농사 지어야 했지 이웃들이 수근거리건 말건 서울로 온 것도 다 내 아버지 욕먹이지 않으려고 온 거야 엄마는 아버지에게 시집 와서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3년이 지나 오빠를 낳았다 엄마는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뻤다고 했다 아버지도 물론 그랬다 그때부터는 책을 덮고는 농사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의 농사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랑채의 일꾼을 두어야 했고 수확철인 가을에는 빚을 떠안았다 새침하고 까칠한 아이는 민홍언니였다 내가 민홍언니의 존재를 인식한 건 서울에 이사와 초등학교를 다닌 몇 년 간이었다 시골에 살 때 엄마가 일하러 나가면 나를 돌보고 업어 주었다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기억이 나는 대여섯 살 쯤에는 민홍언니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다니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고 했다 스쳐가는 필름처럼 엄마와 함께 언니의 대림동 자취방을 찾았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다 천정에서 쥐가 뛰어다니는 단칸방에서 부모와 사형제가 지내던 얘기를 하는 대목에서 민홍언니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나서 말했다 나는 그런 고생은 다 할 수 있고 괜찮아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야 내가 같이 고생하는 식구라는 느낌이 없는 거 나는 가슴이 덜컥 했다 그동안 알 수 없었던 민홍언니의 그늘이 단숨에 이해되면서 서늘한 기운이 나를 훑고 갔다 언니는 봇물이 터진 듯 말을 이었다 어렸을 때 엄마에게 난 늘 가시같은 존재였지 엄마의 손길이 그리워 뭐든지 잘하려고 했어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엄마는 날 예쁘게 봐주시지 않았어 특히 민성이가 잘못된 것은 다 내 탓 이었어 민성이가 울면 내가 때렸다고 생각했고 뭘 달라고 하면 내가 양보를 안한다고 혼냈어 나는 억울했지만 변명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계집애가 말대꾸하고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더 혼나거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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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뭘 잘해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에 가서도 점점 뭘 잘하고 싶지 않았어 민홍언니는 말하다가 자기 서름에 겨워 훌쩍 거렸다 나는 베란다 창문으로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언니에게 해변으로 나가자고 했다 언니도 흔쾌하게 따라다 섰다 오던 때와는 달리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경쾌했다 아파트에서 나와 동네를 따라 걷다 보니 해변이 나왔다 언니와 나는 탄성을 질렀다 K의 아파트는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서 처음에 바다를 생각할 수 없었다 해변에 인접한 도로와 인도와의 경계에 무지개색의 돌기둥이 이어져 있었다 언니가 애쳤다 무지개 길이네 그런데 이 동네 이름은 무지개 마을일까 해수욕 철은 지났지만 드문드문 사람들이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모래가 고왔다 모래 해변 끝자락에는 나지막한 바위들이 많았다 바위 사이사이로 수심이 얕은 바닷물이 찰랑 거렸다 여름이었다면 아이들이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라나 개 홍합을 잡을 것이다 채집을 좋아하는 민홍 언니는 벌써 쪼그려 앉아서 바위 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언니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다 내가 다가가자 언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늘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끼리 오느라 여행이 좋으면서도 힘겨웠고 그나마도 형부가 아픈 뒤로 없었지 이렇게 너랑 오니까 뭔가 다르다 오롯이 나로 있는 기분이야 이런 기분이 언제였는지도 모르겠다 언니와 나는 노을이 지는 풍경에 감탄하며 몇 번이나 해변을 왔다 갔다 문득 중장년이 돼서야 자매가 처음 여행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다 지금 아흔 살의 엄마는 진직에 한 채 남은 광명의 집을 처분해서 대전에서 사업을 시작한 오빠의 집으로 들어갔다 아들에게 전 재산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했지만 서울에 있는 우리 자매들의 집에 올라올 때마다 옳게 흉을 보며 자신이 한 일이 후회스럽다고 했다 자신이 왜 이리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정말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아버지가 죽기 전 아버지가 능력도 없는데 밤만 충래며 오래 산다고 잔소리한 것에 대한 변명이었다 엄마는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술래처럼 우리 집을 시작으로 딸들 집을 다녀갔다 편하게 지내다 가면 좋으련만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소홀한 기색이 있으면 원래 자기는 딸네 집에서는 잘 못 지내느니 하며 초바심을 냈다 사실 나도 며칠간은 엄마 때문에 다른 일은 다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엄마와 어렸을 때 못한 것들을 하며 다정하게 지내고 싶었다 친정엄마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부러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유독 적었다 10년 전 엄마가 80세였을 때였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엄마가 다녀갔다 남편과 아이가 나간 뒤 늦음하게 아침을 먹고 엄마와 모닝 커피를 마셨다 엄마와 나의 유일한 공통점은 커피를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엄마는 내가 타주는 커피가 제일 맛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엄마는 거실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을 흘렸다 엄마 첫사랑이라도 떠올라? 정말 내가 왜 그런 말을 꺼냈는지 나 자신도 의아했다 엄마의 대답이 뜻밖이었다 그래 그러면서 눈빛이 아련해졌다 나는 80세 노인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대답에 놀랐다 사랑이라니 그때는 그랬다 늘 나이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엄마가 사랑했다는 건 생각할 수 없었다 더구나 나는 엄마와 아버지가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기어이 엄마에게 모든 것을 쏟아나게 할 작정으로 추궁했다 그 첫사랑이 누군데? 엄마는 아련한 추억에 잠긴 사람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누구긴 혼이 나고 3년 만에 죽은 그 사람이지 나는 엄마가 초운이 아님을 상기했다 그렇지 3년 밖에 같이 못 살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엄마는 애수해져진 눈빛으로 내가 듣지 않았으면 좋은 말을 이었다 얼마나 나를 아끼고 잘해줬는데 엄마의 눈에선 곧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럼 수십 년을 엄마와 같이 산 아버지는 뭔데? 둘 다 헛개비를 데리고 살았단 말인가? 나는 문득 내가 엄마의 딸이라는 게 신기했다 엄마는 아버지와 사는 동안에도 줄곧 그 남자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것일까 그 나이에 사랑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는 엄마에 대한 애틋함 보다는 마치 불륜을 저지르는 엄마를 보는 듯해 가슴이 화탓했다 나는 나는 언젠가부터 엄마와 같이 대중 목욕탕에 가는 것이 싫었다 엄마의 노구를 보는 것이 민망하고 슬펐다 엄마는 나이 드니까 혼자 가면 목욕탕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민홍 언니는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면 꼭 사우나에 모시고 가서 등도 밀어주고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왔다 엄마는 우리 집에 와서 꼭 그 얘기를 했다 민홍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그게 다 내가 어렸을 때 걔한테 잘해서 그런 거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났다 엄마는 누가 자녀 술을 부르면 민홍 언니를 제외하고 말했다 나는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을 확인하면서도 따지지 못했다 해변 주변으로 횟집과 음식점 카페들이 섞여 늘어서 있었다 음식점이나 카페 앞에는 방송에 출연했다는 현수막이 붙어있거나 아예 간판에 새겨 놓았다 방송 출연을 한 집이 너무 많아서 선택하는 게 오히려 힘들 정도였다 창밖으로 해변이 보이고 인도와 차도에 경계석 무지개 돌이 보이는 곳이면 좋았다 방송 출연을 안 한 곳 간판이 심플한 곳 해는 아니고 해산물 음식이면 좋았는데 민홍언니와 나는 일치했다 해녀의 집은 우리의 요구에 맞는 집이었다 민홍언니는 전복 덮밥을 나는 성게 미역국을 시켰다 바다향이 진한 만족스러운 맛이었다 우리는 반주로 빨간 빛깔의 소주를 식혔다 민홍언니와 나는 조금씩 흔들렸다 음악의 리듬처럼 언니가 해변을 향해 내 손을 이끌었다 해질녘의 하늘빛은 부드럽게 채색되어 갔다 아 민홍언니에게서 신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어느새 푸른 하늘과 바다는 경계가 없이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보였다 해변에 모래마저 은은하게 푸른 물이 들어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는 말없이 바위가 많은 해변과 경계석 무지개 돌이 도인 해변 도로를 걷다가 돌아왔다 짙은 푸른색 하늘은 어느새 어두운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데 언니가 말했다 이런 아파트에서 바다가 보일 줄 누가 알겠니 내 후배라는 케인은 숨겨진 보물을 알아보는 구나 나는 베란다 창 커튼을 활짝 젖히고 집에서 준비해온 과일과 견과류 등의 안주를 테이블에 내놓았다 케의 냉장고에서 라벨에 명화가 그려진 와인을 꺼냈다 케의 아파트에 오는 것을 꺼렸던 민홍언니는 처음에 그 마음은 다 잊은 듯 했다 이 그림 옛날 중학교 미술 교과서에서 봤다고 하면서 와인병의 라벨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케이를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와인잔에 서울에 올라가 일을 했어 일이라는 게 공장이나 가게 점원 가정부 이런 거였지 형편이 안 되었지만 나는 중학교는 꼭 가고 싶었어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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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 애들이 다 간다고 했거든 엄마는 고만고만한 애들이 세 명이나 되니 내가 동생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돌보기를 원했지 엄마가 무서웠지만 몇 날 며칠을 울면서 졸랐어 엄마는 나보고 독한연이라고 하면서 허락을 하더라 그런데 조건이 있었지 그 당시에 소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른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소가 먹을 소 꼴을 배워놓고 가야 했어 힘은 들었지만 중학교에 가는 기쁨에 뭐든지 할 수 있었어 엄마는 내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봤어 학교에 갔다 오면 민선이 정선이 어린 너까지 돌봐야 했어 민선이가 울거나 불평하면 모두 내 탓이었고 언니 나는 그때 겨우 네 살이었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언니 편이 없어서 참 힘들었겠구나 언니는 빙글에 웃었다 그리고 와인이 참 맛있다고 했다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술은 처음이라고도 했다 지금이라도 내가 내 편이라서 참 좋아 나는 언니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그것을 기억할 무렵에는 언니는 집에 없었다 맛있는 와인 탓 였을까 언니에게서 술술 이야기가 흘러다 왔다 고등학교 진학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었어 엄마와 아버지는 내 중학교 졸업이 임박하자 벌써부터 국리를 다 해놨더라 서울 면목동에 사는 고모 할머니 아들래로 나를 보내려고 했어 그 집 가정부로 말이야 그 집은 부자였지만 내가 찬밥 심세이긴 마찬가지였어 몇 달을 보내고 도망치듯이 그 집을 나와 구로동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어 처음엔 기숙사에 있다가 친구랑 같이 자취를 했어 엄마가 몇 번 그 자취방에 왔어 쌀이랑 먹을 것을 싸들고 나도 그때 엄마 따라 언니가 사는 자취방에 갔었던 기억이 났다 시골과 달리 깨끗한 방과 연탄 아궁이가 신기했었다 언니에겐 연탄 가스 중독이라는 안 좋은 경험도 있었다 언니는 말을 이었다 나는 기본적인 용돈만 빼고 돈을 모두 집에 붙였어 그게 억울하다는 생각은 없었어 그때는 그러는 게 당연했거든 3년쯤 공장 생활을 했을 때 너도 알다시피 시골에서 식구들이 모두 올라왔잖아 내가 돈을 버니까 어렸을 때처럼 엄마가 나를 대하진 않았어 내가 이 집에 호구인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긴 했어 그때도 내가 완전히 식구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 와인은 다른 술보다 마음속 비밀을 더 많이 꺼내게 한다 오랜 세월 거친 땅에 뿌리박은 포도나무의 열매로 만든 술이기 때문일까 민홍언니와 나는 경연이라도 하듯 자신의 얘기를 했다 어긋나는 시점이 맞춰지는 것이 꼭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키가 헌칠하고 얼굴이 흰 여자 선생님이 아이들을 줄 세우고 가정방문을 했다 시골에서 땅을 팔아 이사온지 얼마 안 된 그때 우리 집은 컸다 서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 많은 엄마는 겁을 먹고 가정방문 오는 날 민홍언니를 집에 있게 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왔다갔다 하고 선생은 마루로 올라와 앉았다 언니가 커피를 다 내왔다 그때 커피는 세상의 대접이었다 나는 그때 예쁜 민홍언니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문득 이 생각이 나서 말한 것이었는데 언니가 깔깔 웃었다 맞아 나도 생각나 그때 그 여선생 그런데 그때 무슨 말을 한 줄 아니? 커피를 내오니까 글쎄 이러는 거야 내가 뭐 금붕어인가 가는 집마다 커피만 내오고 뭐 다른 것은 없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어 커피를 한 입 물고는 금세 가버리더라 나중에 생각하니 그 다른 것이 봉투더라고 그걸 준비했어야 하는데 하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줄 형편은 아니었지 민홍언니와 나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다음 날 갈 곳을 염두에 두긴 했지만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하다가 밤을 새워도 좋았다 언니 결혼한 그의 겨울 언니는 우리 집에 오면 귤을 잘 먹었어 아기를 가졌더랬지 엄마한테 하는 얘기 들었어 언니 시어머니는 언니가 귤 먹는 거 싫어해서 우리 집에 와서 싫었어 나중에 언니가 그랬어 형부가 몰래 애투 안주머니에 귤을 넣고 와서 주었다고 그 얘기 듣고 너무 슬퍼서 집에 귤이 생기면 언니 주려고 감춰뒀어 내가 결혼해서 입덧할 때 그 귤 생각이 나더라고 나는 더 비싸고 맛있는 게 먹고 싶었는데 갈비 이런 거 언니네 집에 가면 해 주기도 했잖아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민홍 언니는 결혼하게 될 형부와 설악산에 갔다 언니는 가기 전에 플라스틱 꽃이 달린 수영 모자와 원피스 수영복을 샀다 시골 냇가에서 팬티만 입고 멱을 갔던 나는 그 수영복이 너무 좋아 보였다 언니가 형부될 남자와 설악산에 갔을 때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여름휴가를 떠나는 차들로 붐비는 고속도로와 파라솔이 가득한 해수욕장 풍경을 비춰주었다 거기는 딴 세상 같았다 민홍 언니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쓴 웃음을 지었다 그때 형부의 꼬두김에 거길 가서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했다 언니의 초기 시집살이와 형부사업 뒤치다거리에 오랜 고단함이 떠올랐다 내가 가난한 대학생일 때 일곱살 네살 터울인 민성오빠와 정선언니에게 나는 한 번도 손을 벌리지 않았다 나중에 생각하니 오히려 그들은 여유가 있었을 텐데 내가 다가갈 틈이 보이지 않았다 형제들은 터울이 많이 지는 데다 아버지는 정선언니부터는 이름도 돌림자로 지치 않았다 엄마 아버지의 오랜 불화에 지친 탓인지 민성오빠와 정선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들 제 갈 길을 찾아 일찌감치 집을 떠났다 오빠는 직장에 다니며 야간 대학을 나오고 알아서 결혼도 했다 정선언니도 마찬가지로 한참 만에 집에 들어와 결혼을 통보했다 우리 형제들이 온전히 공유한 시간은 내가 서너 살인 시골에 살 때 뿐이었다 서울에 와서는 각자 나름대로의 사춘기를 겪고 성인이 되면 집을 떠났다 어쩌다 다같이 보이면 형제들은 시골에서의 일들을 추억했다 산과 산과 들로 시내가로 뛰어다녔던 유년의 아이 마당 평상에서 별을 보면서 먹었던 칼국수 명절놀이 등 몇 가지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솟아올랐다 그 중에서 가장 또렷한 기억은 민홍언니가 첫월급을 타서 내 것으로 사 갖고 온 토끼 귀가 달린 하얀 장화였다 장롱 속에 숨겨두고 혹시나 없어졌을까봐 자다가도 일어나 꺼내보았다 민홍언니는 내가 별걸 다 기억한다며 웃었다 나는 알 것 같았다 그 당시 10대 소녀였던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탄 첫월급이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서 준비한 식구들 선물이었겠는가 더구나 자신을 식구로도 쳐주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창밖은 어두웠다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길가에 가로등 불빛만이 반짝거렸다 와인 한 병을 더 딸 무렵에 민홍언니는 내 얘기를 해보라며 재촉했다 그땐 언니와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더 가슴에 스며들 것이었다 저녁 노을처럼 따사로운 초록의 벌판에서 양인지 사람인지 모를 여인이 관능적이고 우아한 몸짓으로 튀어오른다 언니는 와인병의 라벨을 보고 말했다 나도 이 그림 속의 여자가 된 것 같아 막 날아오를 것 같아 나는 냉장고에 있는 와인을 꼭 먹으라고 했던 케이가 고마웠다 그것은 나와 민홍언니를 위한 선물이었다 집에 돌아가 케이에게 맞는 와인을 찾아보리라 다짐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입는 옷처럼 썼다 우리 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은 내가 유일했다 안경은 내게 눈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도 있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닌다 부모님은 대학을 가지 못하게 하려고 고졸 행원을 뽑는 은행에 원서를 내게 했다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엄마는 내가 이미 은행원이 된 것처럼 소문을 내고 다녔다 은행 본사 면접장에 보인 내 또래 앳된 여학생들은 나처럼 안경을 쓰지 않았다 면접이 끝나고 복도로 다왔을 때 면접관 중에 한 명이 내 곁을 지나가며 말했다 안경태가 너무 두꺼워 나는 물론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은행 대신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면접에서 떨어진 것은 수치스러웠다 그리고 그때 일을 떠올리면 안경이 먼저 생각났다 어느 해 여름 친구들과 동해 바다에 가서 파도타기를 하다가 쓰고 있던 안경이 휩쓸려 들어갔다 나는 눈을 잃은 장님처럼 칼팡질팡 했다 그때 생에 처음 본 면접과 안경이 떠올랐다 민홍언니는 눈이 동그래져서 말했다 나는 대학을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가고 지금의 너에게 이르게 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이라도 너와 단둘이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것도 언니가 내 얘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것 같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공기업에 지원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사람들은 2차 면접은 형식적인 것이고 거의 다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나는 달랐다 고등학교 때 면접과 안경이 떠올랐다 면접 당일 안경 대신 콘택트 렌즈를 꼈다 3명의 면접관이 차례로 몇 가지씩 질문했다 신상에 관해 묻던 첫 번째와는 달리 두 번째 면접관은 내가 제출한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물었다 부전공이 동문학인데 독일어로 자기소개를 해보죠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사실 그 정도야 대답 못할 것도 아니었는데 나는 순간 얼어버렸다 앞이 깜깜해서 한국어로도 자기소개를 하지 못할 것 같았다 우물우물하다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마무리했다 그게 뭐가 죄송한 일인가 그때도 물론 떨어졌고 그건 상당한 트라우마가 되었다 심지어 봉사활동 지원하는 면접을 보면서도 며칠 전부터 떨렸다 그런데 살면서 면접을 보는 일은 너무 많았다 면접이 있는 시험은 되도록 해피했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뒤로 아는 사람이 소개한 무역회사를 몇 번 들락거리고 입퇴직이 쉬운 학원 강사로 일했다 엄마와 아버지는 기대에 못 미친 나를 못마땅해 하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형제들조차 나를 업신여기는 눈길이 보였다 민웅 언니는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던 와인을 단숨에 마셨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다 언니의 마음이 내게 와 닿는 것 같았다 언니 무릎에 얼굴을 붓고 울고 싶었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는 동생이 대학생 일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웠어 졸업하고 나면 선생님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약간 섭섭하기는 했어 언니는 그 말을 하고 웃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글 쓰는 사람이 된 게 더 좋아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말이었다 이상하게도 내 삶의 질곡에서 잠시라도 피하고 싶을 때는 바다가 생각났다 딱히 어느 특정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무조건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강릉행이나 속초행 버스를 탔다 터미널에서 내려 바다가 있는 곳으로 행선지를 잡았다 바닷가 옆에 있는 민박이나 모텔에서 하루정도 묵었다 독일어 자기소개 면접의 충격은 오래 갔다 앉으나 서나 그 면접 순간을 곱 씹느라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때 간 곳이 강원도 주문진 이었다 항구에 있는 집 햇집을 겸하고 뒤로 돌아가 대문을 열면 마당이 있었다 마당엔 장독대에 가득 항아리가 있었다 화단엔 꽃나무와 키 작은 꽃이 심겨 있었다 나는 뜻하지 않게 나타난 숨겨진 풍경에 마음이 환해졌다 방에선 어디서건 바다가 보였다 방도 깔끔했다 화장실에서 좀략 냄새 같은 것이 났지만 민박집에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해변 도로 쪽으로 나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서 무례를 먹었다 가슴이 얼얼해질 정도로 시원했다 마음 한 구석이 뚫리는 것 같았다 딸은 잔뜩 흐려 있었다 식당을 나와 저녁 해변을 걷는데 빗방울이 떨어졌다 시장을 갈까 하다가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창문으로 항구에 정박한 배드루이로 비가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밤새도록 바라봐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암초처럼 붙어있는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비는 점점 가만히 내리지 않았다 도로에 있는 나무의 가지들이 거세게 흔들렸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나뭇가지의 흔들림은 귀신이 머리를 풀어 해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커튼을 치고 침대에 누웠다 침대는 푹신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았다 몸이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다리 없는 방은 어두웠다 사방이 고요한데 파도소리가 들렸다 철썩 이어서 쓱쓱 칼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곳은 해집이었다 오싹했다 방문을 잠갔다 파도소리와 칼 가는 소리가 교대로 들렸다 한참이 지난 것 같은데도 그치지 않았다 당장 누군가가 들어와 칼을 들고 나를 위협할 것 같았다 나갈 수가 없었다 이불을 뒤집어 썼다 양을 세고 별짓을 다 해봤다 칼 가는 소리는 진즉 그쳤을 텐데 면접 트라우마처럼 내 머릿속에 들어앉아 계속 들렸다 어떻게 잠이 들었을까 눈을 떴을 때 비는 그치고 해가 밝아 떠 있었다 몸이 가벼웠다 마음 한 구석 암초는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민홍언니와 나는 분류의 시간에서 밤으로 옮겨와 있었다 그 시간이 지나 어둠이 내려앉은 것이 편안하게 받아들여졌다 그것은 인생의 이치니까 나는 민홍언니의 붉어진 얼굴에서 해가 뜨기 전 푸른 새벽을 맞이할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는 언니의 마음을 읽었다 취기로 얼굴이 발그레해진 언니가 말했다 여기는 아파트라서 좋아 칼가는 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잖아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라니 그러면서 다음엔 엄마와 함께 꼭 셋이서 오자고 했다 민홍언니는 잠자리에 들며 내일은 어디 갈 거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 민홍언니와 어디를 가든 다 좋을 테니까 작품 잘 감상하셨는지요 언니 언니라는 이름은 엄마라는 말만큼이나 아늑하고 다정한 말입니다 우리 가슴속에는 민홍언니가 살고 있습니다 화자는 민홍언니와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공간에서 와인을 마시며 낚시로 물고기를 건져올리듯 서로의 기억 속의 교집합을 건져올리죠 민홍언니와 커피와 와인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나도 이 그림 속의 여자가 된 것 같아 막 날아오를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민홍언니의 펼치지 못했던 꿈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민홍언니와 바닷가 마을에서 해물요리와 소주를 나누고 싶은 밤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작품 낭독을 허락해 주신 작가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다음 작품으로 또 만나요 st l l l l